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해 전하는 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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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이 그의 바람에 있으며 그의 인도자세 인도하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신원에 전하는 자여 그 높은 산에 오래라 아름다운 소식을 삶에 전하는 자여 그의 인도자세 인도하시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 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의 하나님 보라 보라 주여 하나님 보라 하나님 보라 오랜이 그의 인도자세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그의 인도자세 인도하시리라 그의 인도자세 인도하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신원에 그의 인도자세 인도하시리라 그의 인도자세 인도하시리라 돌려 아 그의 인도자세